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 자, 저기 지금 몇 개야? 지금 몇 개야? 지금 몇 개야? 둘, 넷, 여섯 개 이것도 세 개 넣어, 빨리 너? 너? 아홉 개, 하나 어딨어? 하나, 하나 깔때기 안 해 내가 하나 지금 뺐는데? 됐어? 아홉 개야, 둘, 넷 됐어, 여태 아홉 개 보이세요 빨리 열어, 빨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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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세, 빨리 세 다 넣었어, 다 넣었어 몇 개 넣었어 넣었어, 넣다고 넣었다가 끝난다 넣었어, 끝난다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9개, 9개예요 아, 10개요 10개야, 10개야 10개야 10개야, 10개. 1, 2, 3, 1 이겼어 1, 2, 3 4, 8, 8 10개 7, 8, 8 성공 이게 맞아 이게 상하 중에 하나를 그래 오케이 가 자 여기 이쪽이 오케이 자, 상자 다 앞으로 내리셨죠. 이게 드디어 상자를 개봉할 거예요. 우리 어머님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데. 자, 한 번 개봉해 볼게요. 어, 이게 뭐야? 어? 뭐야? 돈이야? 펼쳐보세요. 그 안에 넣을 수 있느냐? 하야 뭐야. 하야, 하. 아, 이것도 하다. 아, 이게 크네. 얼마나 커? 되게 많이 가면 크는데. 우와. 손에 든 재료는 인정하지 않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100초. 100초? 출발! 왜죠? 왜죠? 무슨 일이야? 뭐 할까요? 뭐? 김치, 김치, 김치. 김치, 김치. 김치, 김치. 김치. 김치, 김치. 김치, 김치. 야 이거 없을 거야? 야, 야. 야. 뭐 만질 거야, 뭐 만질 거야? 뭐 만질 거야? 뭐 만질 거야? 뭐 만질 거냐고? 뭐만질 거야? 모르겠다 그냥. 갈비지 말고. 갈비지 말고. 갈비지 말고. 갈비지 말고. 갈비지 말고. 시경료 있어야 했잖아. 다운 거짱 넣고. 시경료 줬어, 시경료 줬어. 상기름. 상기름, 상기름. 아, 저 그거 넣어, 그거 넣어. 고기 풀리는 게 조미료 소미료. 아 떡볶이. 떡볶이. 단어. 이거 두 개? 하나. 하나. 달걀 달걀. 뭐 만드는 건데? 몰라 달걀 하래. 아 뭐 만들 거예요? 김치 김치. 김치 형탕 여기. 여기서 여기. 일단 다 가지다. 단어 단어 일단 단어. 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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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어. 진간자 진간자. 고춧가루. 잠깐만 뭐 여러 가지. 아 소금 소금. 맙소금. 그냥 아무거나. 아버지 죄송합니다. 빨리. 빨리. 죄송합니다 준비 teve. 시작부터 됐다. 야 1등여 명. statementicamente endeavor. 다 Rabbi. 야 야. 야 야 준비를 해 준비를 해. 모르겠다. 무얼 사는지도 요리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. 여기. 자 20초. 여기다 여기다. 안 들어 안 들어.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아 왜 이래. 자 이제. 가시다. 파트. 파트. 액젓 이런 거 없어도 액젓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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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그만. 자 여기. 유아엠 씨 팀이 이쪽에. 유아엠 씨 팀이 저쪽으로. 형 왜 넣었어 그러면. 뭐랄지 모르니까. 뭐랄지 모르니까. 고기종이 담았는데. 양념이 없구나. 김치가 뭐 이렇게 많아. 근데 양념이 하나도 없이. 아니 김치가 뭐. 야 이건. 누가 놨어. 이건 수. 그냥 막. 막. 같이. 같이.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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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요.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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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요. 근데 이거 아직 들어가죠.